남릉민 씨 오셨습니다. 써보니까 반갑네요. 스트레스도 없고 다른 건 다 건강한데 세근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안 떠지는 거야. 막 콕콕콕 너무 쏘시고 안 떠져. 고생을 못 하겠어. 나이 들수록 운동해야 돼요. 하루에 한 30분씩 그렇게 걸어요. 왔다 갔다 왔다 갔다. 이게 동체 실력이라는 거네. 됐고. 되게 별로예요. 이제 이것만 먹으면 됩니다.